안녕하세요 드림직의 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콘테이너 하차 영상에 이어서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이제 두번째 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냉동창고 또는 저온저장고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옮기는 작업이에요 자 오늘 좀 재밌는 화면 하나 나왔죠 동그란 화면에 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제 머리가 엄청 커 보이는데 대머리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카메라의 장난질 입니다 사실은 저 이마보다는 잘생겼죠 심심풀이로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저런 냉동창고 또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게빨을 꼽게 뭐가 돼 있는게 아니죠 그래서 밑에를 바닥을 뜨는데 바닥이 뭐 굉장히 단단한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거 뜰 때는 조심을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저기 실외기가 하나 있죠 거기다가 이걸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런데 문이 반대쪽에 있어야 되요 그래서 지게차가 이걸 일단 끄집어 내서 반대쪽에서 다시 떠서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화면에도 보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냉동창고에는 이렇게 또 옆에 저런 실외기가 하나 붙어있죠 저 실외기를 여기다 부착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저 혼자서 움직여도 안 되죠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빠져나온 다음에 이것을 다시 내려놓고 반대쪽 가서 다시 이 냉동박스를 떠야 됩니다 냉동박스라고 칭하죠 뭐 간단하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에 짐이 어떻게 들어 있냐에 따라서 그 중심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이런거 뜰 때 한 번에 번쩍 뜨는게 아니죠 아주 천천히 들어봐야 돼요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자 이제 좀 시선을 분산시키든 작은 화면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내려놓고 반대쪽 가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실외기가 이 본체에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바로 저 앞에 콘테이너 놨습니다 지금은 이 콘테이너 놓기 전에 사실은 찍은 영상이거든요 자 저 앞에 콘테이너를 놓고 내려왔죠 후진을 해서 가서 이 여기서 이쪽에서 떠서 저 실외기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저 실외기가 하나 같이 또 붙어 있죠 산속기처럼 달려 있습니다 혼자 막 움직여선 안 돼요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합을 잘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지개빨을 너무 많이 깊이 넣어 줘도 안 돼요 어렵지 않고 간단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인데 저 지금 딸린 다른 그 실외기가 있어서 조금 불편할 뿐이죠 이대로 후진 했다가 저 앞에 보이는 건물 앞에 쪽에 발짝 붙여 놓을 겁니다 오늘 이제 이거 일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하우스가 하나 있거든요 검은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것도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합니다 이곳에서 콘테이너 작업 끝났고 지금 두 번째 냉동박스 운반하고 있어요 자리에 옮기는 작업하고 있고 이제 요 다음에 세 번째 작업까지 하는데 그 영상도 오늘 안 올립니다 한 번에 다 올리면은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한 현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또 각 일마다 하는 일마다 조금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장 큰 작업이었던 콘테이너 하차 작업은 이미 끝났고 두 번째 작업 냉동박스 하차 작업 운반에서 이쪽에 내려놓는 작업이죠 자 이제 보니까 오른쪽이 좀 지대가 높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벽돌을 하나 고였다 그러면은 왼쪽에는 벽돌 두 장을 고여야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들어 달려면 들어주고 내려 달려면 내려주고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냉동박스 같은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문만 잘 닫히고 열리고 그러면 되죠 지금 왼쪽에 콘테이너 실크 오신 기사분이 계시죠 작업의 순서는 원래 냉동박스 옮겨 놓고 두 번째 콘테이너 하차 하고 세 번째 냉장고를 옮겼는데 영상을 편집한 것은 콘테이너 하차 하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박스 옮겼고 다음 영상은 그 냉장고를 옮기는 작업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작업한 것과 영상 올라가는 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 그러나 어쨌든 하루에 약 두 타임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끝난 작업이었습니다 콘테이너 하차 하나만 하는 것 같았으면 벌써 끝났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두 번째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작업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